여기가 저거? 저기가 병원이고 여기갈까? 여기나 저기나고 차 하나 저기꺼니? 주변에 몇놈이 있어? 없네? 프리파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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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력이 워낙 병신이라 내가 실력이 워낙 안좋아서 까구빨? 근데 보정기 필요 없는데? 그냥 껴? 까구빨은 보정기가 필요 없는데? 아이고 초콜릿 먹었지? 필요 없는거 뭐있냐? 초콜릿 먹었지? 초콜릿 먹었지? 초콜릿 먹었지? 초콜릿 먹었지? 님들아! 나왔어요! 적도마 타고 갔음 파밍좀 하고 초콜릿 먹었지? 응 바다! 까먹어 어 잠깐만 이게 몇발이냐? 25발? 50발 딱했네 뭐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탄띠만 뜨면 돼 탄띠만 근데 나 저게 못하는데 뭐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하는 놈이지 야 잠깐만 복수 한건가 내가 뭐가 지나갔거든 야 얘 템 어딨냐 야 얘 템 어딨어 아니 얘 죽었잖아 얘 템 어딨어 야 혼자 살아남았다 아니 쟤 죽었는데 템 어디갔어 쟤 아니 쟤 템 어디갔지 아니 쟤 템 어디갔지 아니 차 안에 죽어도 저렇게는 안 나오는데 아 솔코드 됐어 한순간에 솔코드 됐어 한순간에 솔코드가 돼버렸네 한순간에 솔코드가 돼버렸네 4배율 8배율 레드도트 다 있고 문재인 총알이 없어 이거 어떻게 버텨 아 진짜 이씨 어쩔 수 없다 재미는 없겠지만 최대한 버텨야 돼 이거 최대한 버티면서 살아야 돼 이벤트가 길쎄 어떤 버텨야 돼 이 버텨 이 버텨 이 버텨 뭐 쓰 쓰 200 앵글 앵글 컵팔 카디가 떠야 되는데.. 탄띠 아니면 칡패드라도 좀.. 안 뜨네.. 앵글 앵글 뭐야 월탱 월탱 우탄이 안 떠! 우탄이 좀 떠줘야 되는데 일단 외곽에도 놀자 다 막혀있네 다 막혀있네 아니 소모코드가 돼버렸어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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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스쿼드야 랜덤스쿼드 월코드가 돼버렸어 잠깐 이거 뭐냐 아 아 또 싸권이야 진짜 아이씨 그런게 싸권 아니 좀 오픈 오픈 좀 떠봐요 오픈이 안 떠? 오픈이 안 떠? 오픈이야 또 오픈이 아니 아 이거 버티길 가야돼 어차피 총알이 없어서 버티기를 가야돼 뭐지? 뭐 이 털이야 또! 뭐지? 아 내 차이 여기구나 하아 온도기도 뻗힐까? 어 떴다 쥐 빼고 쥐 빼고 앗 스쿠스인데? 아니야 스쿠스 스쿠스까진 아니야 응 스쿠스까진 아니고 응 스쿠스까진 아니야 응 4배율 또 떨네. 차 타고 가야지. 어차피 연막은 연막이라니. 천천히 가자 이제. 천천히 가자 이제. 아니 근데 이게 색이 안 좋은데? 일단 다음은 보고. 아니 바지 색이 안 좋아. 잠시만. 이렇게 내려가지고 지금 애들이 이렇게 쭉 올텐데. 이렇게 쭉 온단 말이야.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 엄청 안전해. 여기 일단. 길 봐라. 차 어디다 뒀지? 어? 아 저기 있네. 젠장. 저기 있네. 그럼 뛰고 가자. 아이씨. 내 차! 아이씨. 아이씨. 야 이봉주 온라인 됐다. 자이씨. 자이씨. 스쿼드니까. 스쿼드니까. 한번 날아가면 다 날아가지. 금방금방 날아가. 한번 날아갈 때마다. 아이씨. 빨고 가자. 뭐 있니? 없지? 없네. 빨려. 뭐 있니? 없지? 없네. 빨려. 뭐 있니? 야이건 놈 좀 아닌데. 달리다 끝날거 같아. 달리다 끝날거 같아. 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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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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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감시 잘하면서 움직여. 쟤도 아마 혼자 할 것 같아.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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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라. 야. 빨리 와. 할 수 있어. 밀밭에만 누우면 돼. 일단. 한. 짠. 젠장.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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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